친구 없어요 주변에 또 괜찮은 친구들 지금 자극을 받았을 건데 지금 예쁜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탑스타 정우성 아닙니까 정우성의 자리에 앉으려면 원빈이나 장동건 뭐 현빈쯤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. 유서 씨 근데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세요. 열심히 시키면 잘 할 수 있어요. 진짜로요. 음악 시작! 눈빛 봤어? 완전 반전인데요? 눈빛 봤어? 눈빛? 네 맞아요. 아까 그 표정 한번 다시 해주세요. 어떤 표정? 여기가 막 오오오오. 저분이 각으로 각으로 승부를 하시네. 웨이브가 예상 웨이브가 아니에요. 우리 아라 씨! 우리 아라 씨 음악 한번 보이시죠. 기다렸어요?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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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! 아 귀여워! 어떡해! 가게 오지마! 야 그거 맞았어!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! 야! 애들! 왜? 가게에서 구슬해! 갔다 갔다! 신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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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켜는 거예요 지금! 음악 켜는 거예요! 음악 켜는 거예요! 음악 켜는 게 들어가서 공개하는 저중경 valle 우언니 거예요. 樹 sait니! 우언니 treball기에 아ise det результат... 아니겠습니다. 춤이, 정확한 이름이 있네요. 내가 뭐 어쨌는데! 내оровına 어딨는데! 내가 뭐! 나는 기분이 좋아! opinions Brainnon 내가 뭐 어찌는데! 바로 들이대네 퍼프라 안녕하세요. 윤서 씨, 을리 씨 춤 어떻게 하셨어요? 네, 뭐 나름 매력 있네요. 아, 나름 매력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 윤서 씨가 왠지 모르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는데요. 윤서 씨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